대리제도가 나오면 대리제도가 우리 셈에서는 세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아마 이번 모의고사도 세 문제나 왔을걸요. 대리제도가 나오면 가장 첫 번째는 원래 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빼버리고 그냥 3명 관계를 가볼게요. 3명 관계가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지금은 집을 갖다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누구와 되는 거야. 상대방은 이렇게 뭐예요. 법률 행위를 하죠. 그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대리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거나 소송할 때 소송들이 생각하면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등기해달라고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주는데 원래 대리권이 나오기 전에 기초적인 내부관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위임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안 배우지만 원래 위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임이라는 게 일처리를 부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에 보수를 주겠다. 둘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 위임계약에 의해서 그 일처리를 해줄 수 있는 대리권이라는 게 나와요. 대리권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대리권이 되는 건데 위임이라는 계약이 기초적인 법률관계예요. 위임계약에 의해서 대리권이 나오는 거.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나오는 거예요. 위임은 계약입니다. 성질 자체가 계약인 거고 대리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이에요. 이건 단독행이에요. 이 부분은. 단독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위임계약이 예를 들면 주된 계약이거든요.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당연히 뭐예요. 대리권도 무효가 되는 거.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한 게. 그런데 우리는 위임계약을 안 하죠. 이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될 거고. 얘가 위임할 때 등기를 해달라 소송을 해달라 그랬으면 이 사람은 대리 행위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대리 행위가 등기일 수도 있고 소송일 수도 있고 상관없죠. 이런 것들은. 대리 행위를 합니다. 그럼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의리라는 사람하고 병이 이렇게 행위를 하죠. 그럼 그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요. 이게 대리. 효과가 기속된다. 만약에 변호사가 소송대를 했는데 이 피고인에게 형벌 징역 1년이라고 선고되면 이 사람이 효과를 받아서 교도소 가지 변호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의리하지만 효과는 누가 보는 거예요. 갑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본인이죠. 우리는 약속해서.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행위를 우리가 대리 제도라 그래요. 대리 제도.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할 때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대리라고 하는 건 대리인하고 대리인하고 그다음에 사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건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사자하고 대리인의 차이점을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리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뭘 한다는 거예요. 소송 행위를 하거나 등기 업무를 할 때에 의사결정을 해요.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대리는 최소한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그냥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 사자는 뭐라고 하냐면 전달기관이에요. 전달기관에 불과하죠. 우편 집병원 아저씨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건요. 그런데 이 대리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습니다.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는데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대리권을 줘요. 그럼 대리는 대리행위를 하죠. 그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되죠? 본인에게. 그래서 이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대리라는 의의를 시험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의의. 대리가 뭘까 하고 시험은 돼요? 안 내요? 안 내. 그냥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초반에 잘할 필요는 없다고요. 시험만 마치면 되거든요. 그럼 대리 제도란 의의를 몰라도 시험에 안 나와. 기억을 담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신하는구나. 등길을 대신한다. 소송을 대신한다. 그런데 그 효과는 누가 보는 거예요? 본인이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만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의리라는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합시다. 그냥 들어가기 전에. 이게 베이스가 깔리면 좋거든요. 얘가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조아죠. 그렇죠? 미성년자가 서울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최소한 10억 아닙니까? 미성년자는 19살이 안 된 건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집을 팔려고 해요. 매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누구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민법에 몇 조가 있냐면 조문상에 이게 5조가 있어요. 5조에 뭐라고 되었냐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 사유라고 5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5조가. 그럼 동의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고 해버리면 물어볼 게 없어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럼 동의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고 매매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매매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동의 없이 했으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효과를 누가 보는 거예요? 이 효과를. 매매에 따라서는 효과를 누가 봐요? 미성년자가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가 분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능력이 있어야 단독으로 법률행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책임지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는 부분이. 공부한 사람 생각해 볼까요? 동영상 보는 사람. 미성년자는 법정대에 동의 없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동의 없어도 추인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추인. 그럼 물어볼까요? 왜 미성년자는 취소는 되는데 단독으로. 추인은 왜 못할까요? 1억짜리 집을 3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추인을 못한답니다. 왜? 생각을 해본 적 없죠? 그렇죠?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쌤쌤이야. 원위치야. 아무것도 반대급부나 주는급부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추인을 해버리면 1억짜리 집을 3억에 팔았지만 집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돼요. 채무가. 그럼 채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리한 채무이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동의를 받아라는 거예요. 추인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뭔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취소는 원위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쌤쌤이 되니까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추인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추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하면 얘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럼 대리를 한번 봐보세요. 이 친구가 집을 팔아달라고 미성년자에게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행위를 했죠. 그럼 효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누가 지는 거야? 갑이 집을 팔아달라고 의뢰에게 대리권 줬잖아요. 그럼 이 행위를 할 거 아니야. 이 매매계약 책임을 누가 지냐고. 갑이 지죠. 그럼 책임 져야 안 져요? 안 진다는 거야. 그래서 대리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행위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능력만 있으면 된다.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섬정행에 가면 숙권행위에 의해서 이무대리인 나왔을 때 대리인 제한능력자이더라도 본인은 뭐라고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본인 갑이라면 능력자를 선임할까요? 무능력자를 선임할까요? 능력자를.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미성년자를 선임했다면 그 미성년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까 법 너희들은 관여하지 마라.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행위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리가 아닌 본인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는 행위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죠. 이 상황이. 그래서 대리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제도가 뭐냐 그러면 그냥 대신한다 생각하면 돼요. 나 대신 등기해 주세요. 나 대신 뭐라고 소송을 해 주세요.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대리제도거든요. 그럼 대리권, 대리권 그러거든요. 이게 종합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1번이잖아요. 양가로 1번. 보이신가요? 그럼 밑에 양가로 2번 나오죠? 그럼 양가로 3번 나오겠죠? 이게 양가로 9번까지 있어요. 지금 마스터북에. 9번까지인데 양가로 1번부터 해서 양가로 9번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종합으로 해서 뭐예요? 한 문제가 반드시 기재됩니다. 반드시 출제돼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니까 지문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5개가 나오는데 양은 참 지랄맞게 많아요. 이게. 자, 그럼 봐보면. 이게 끝나면 복대리니까. 그리고 묵권대리. 그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대리가 뭐냐 그랬어요. 본인의 이름으로라고 돼 있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이라고 돼 있거든요. 본인의 이름이란 건 뭐냐면 현명이에요. 현명. 저는 가베데린입니다. 현명을 하는 거예요. 현명. 이름을 밝힌다는 말이거든요. 현명을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명을 하는 이유가 뭐죠?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엄마. 현명을 왜 한대? 왜 가베데린 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꼬맹이가. 그럼 뭐라고 했어요? 발로 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저리 가라고. 그렇죠? 그럼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효과예요. 이 법률 행위를 하다 보면 대리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효과를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야? 본인에게 귀속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물어볼게요. 효과가 이익일까요? 불이익일까요? 효과가 이익일까요? 불이익일까요? 처음 전 나왔어서 법률 행위 효과, 이익만,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교수소 가는 건 불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익이 됐든 또는 뭐라고요? 불이익이 됐든 상관없어요. 이걸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거야. 반대로 해서볼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현명의 이유가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명을 만약에 안 했습니다. 안 하면 그 효과가, 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오케이, 대리인. 그럼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럼 대리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명을 안 했으니까. 현명을 하면 누가 책임지고요? 본인. 현명을 안 하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는 거야. 대리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연결되는데 나중에 뒤로 가서 또 현명 안 하면 애호화되는 거죠. 그걸로 나중에.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본인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라고 되어 있죠? 하거나 이걸 우리가 나중에 가면 능동대리라 그래요. 능동대리. 하는 거니까. 수령한다라고 되어 있죠? 수령을 수령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수동대리.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받는 거. 하는 거, 받는 거. 하는 것은 적극적이잖아요. 능동대리. 받는 것은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본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직접 효과를 기속시키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격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상대방과 뭐해요? 대리 행위를 합니다. 그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된다?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제도를 대리제도 그럽니다. 대리제도가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대리제도가 모두 될까요? 상식선 물어보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대리제도가 다 된다 안 된다. 나 대신 오늘 이번 주에 결혼해야 되는데. 나 대신 들어가요. 금방 알겠죠? 물어보면 대답 못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데. 그렇게 생활을 들면 딱. 유원이요. 나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분 옆에 같이 타셨거든요. 할머니하고 탔는데 호흡이 너무 거칠더라고요. 호흡이. 의료기계에 들어가시더라고요. 6층에. 4층인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호흡이 차가지고 유원을 못할 것 같아. 나 대신 내 유원을 좀 해줘. 간호사.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리가 되는 것은 재산법 행위. 그러니까 물권 행위나 보통 채권 행위를 보통 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하고 갈 건 이걸 하나 쓰고 싶어서 제가 끝입어낸 건데 지금은 그런 제도를 잘 안 물어보긴 해요. 혹시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민법 총체 우리 처음 배울 때에 최고라는 거 기억나요? 최고 그다음에 거절이 있어요. 최고 거절은 뭐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거든요. 준법률행위라고 해서 일종의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지워버릴게요. 그냥 의통. 관통 그러는데 원래 대리제도는 법률행위에서만 가능해요. 재산법 행위하고 가족법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준법률행위도 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 대신 최고를 네가 좀 대신해줘. 나 대신 네가 좀 거절해줘. 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리가 이건 됩니다. 이 제도는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물어볼까 봐 최고나 거절, 준법률행위도 대리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있습니다. 다만 여기와 다르게 사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사실행이와 불법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 죽이는 거. 나 대신 사람 죽여. 그렇죠? 그럼 난 대리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럼 그 사람은 대리인이요? 그럼 교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그래서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욕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빨간색은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예전에 과거에는 냈는데 요즘은 잘 안 내거든요. 머릿속에 양이 많아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수험생들은.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오다 가다가 뭐라고 옆에다가 읽기 이렇게 하나 써놓고 지나가시라고. 애우라는 건 아니에요. 애우라는 건 아닌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라 한번 확인합니다. 대리권 발생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리권의 발생. 이렇게 봐도 괜찮죠? 그냥. PPT로 볼 수 있는데 괜찮죠? 이것도. 폐지를 못 따라갈까 봐. 학생들이 폐지를 못 따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PPT로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대리권의 발생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애울 거 아니야. 법정이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법에 의한 대리권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친권자. 친권자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유원집행자라든지 나중에 파상관제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이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애우지 말고. 이무대리권만 가볼게요. 이무대리권에서는 파란색은 됩니다. 이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거 원래 우리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이무대리는 뭘로 나오는 거죠? 숙권행위로 나오는 거죠. 숙권행위는 뭐라고 해요? 상대방 뭐예요? 있는 단독행위예요. 알겠죠? 단독행위. 기초적 내부관계는 위임관계입니다. 위임계약이에요. 위임계약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대리권이 나오는 거예요. 위임계약입니다. 걔는 계약이고. 나 대신 등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게 위임계약이라니까. 나 대신 소송해 주세요. 그게 위임계약이고. 그에 따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리권이 나오는 거야. 그에 따라. 그럼 위임은 계약인 거고 사무처리. 숙권행위. 대리권은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숙권을 할 때 요식이에요? 분류식이에요? 분류식인데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명시적도 되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묵시적을 기억해 놓으세요. 묵시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숙권행위다라고 하는 거. 여기다 하나 덧붙여 볼까요? 나온 김에. 숙권행위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X를 물어볼 건데 언제든지가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언제든지. 그냥 숙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O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가 들어간 거야.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OX? O가 되는 거야. 언제든지 들어가더라도 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권행위는 자기 마음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문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 지문하고 분류식 이거하고 그다음에 묵시적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시험에 나오면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체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끝. 그다음에 다음 차트 대리권의 범위로 가볼까요?